빙하 시대 탐사 여행 빙하 시대 탐사 여행에 초대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육지의 한 30%가 수백 미터로 빙하로 덮었던 시대. 빙하는 없지만 그때 수백 미터 덮었던 흔적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세븐시스 히스토리 가운데 빙할 때는 과연 어디에 해당할까. 빙하 시대는 적어도 노아홍수 격변 다음에 일어났다는 것을 감 잡을 수 있는 거죠. 능선들이 어때요? 뾰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빙하 지형입니다. 여기에서 화산 폭발이 터진 거예요. 증발된 물하고 차고운 대기하고 만났으니까 어떤 때는 비로 떨어지고 어떤 때는 눈으로 떨어져서 이게 바로 우리가 빙하 시대를 이끌었던 눈입니다. 이제 저 밑에 보이는 알라바마 엘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이게 알라바마 엘스 맵이 있어요. 거기 가면 돌 이름들이 있습니다. 돌 이름이요? 이거 뭘 것 같으세요? 이쪽에 오른쪽에. 이거 달 같아요. 저는 발가락 간다고요. 그 밑에 뭐가 누워 있죠? 핫도그 핫도그. 이 돌 이름이 프레이어 핸즈 락. 기도하는 손. 그 다음에 밑에 누워 있는 게 치킨 레그락. 닭다리 발. 닭다리. 그래서 지금 닭 앞에서 식사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발이 아니고 손이 없구나. 이게 위에서 볼 때랑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제 가까이 오면요. 이야 진짜 멋있다. 막 반지의 장에 나오는 그런 막. 원정대리사 생각해요. 여기가 알라바마 엘스 중앙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쪽에 시에라 네바다 중턱에 올라갔었잖아요. 위에서 볼 때랑 다르죠. 위에서는 조그맣고 낮은 것 같은데 실제로 오니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일단 물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빙하가 이제 내려와서. 녹아서. 뭔가 좀 둥글둥글하게 하죠. 물이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계속 물과 얼음에 이어서 이게 마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되게 거친데 뭔가. 네. 이 모양을 보이는 게 바로 화강암의 특징과 침식에 의해서 남겨진 모양입니다. 제가 보면 화강암은 이렇게 약간 부슬부슬 떨어져요. 아 그러네. 이 안에 지하 깊숙한 곳에서 고압에서 만들어졌다가 지표로 나오면서 들뜨면서 이런 모양을 보이는데 이런 걸 우리가 박리작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익스폴리에이션인데. 폴리에이션이 벗겨진다, 낙엽처럼. 벗겨진다. 벗겨진다고 해서 이런 박리작용이 일어난 거에 얼음과 물, 마모돼서 이런 동글동글한 모습들을 보여준 겁니다. 네. 독특한 모습이죠. 저 시에라 네베 섬에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도리인데 다르죠? 다르지만 공통점은 둘 다 빙하의 침식 지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는 고체에서 고체가 깨고 미끄러져 나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날카로운 곳이고 여기는 얼음과 물이 수십 년 동안 마모시켜서 만든 둥글둥글한 모습입니다.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은 해빙 때 만들어진 지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깊이가 450m 정도입니다. 알라바마의 가장 높은 두께가. 그러니까 그때 해빙 때 물의 깊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의 빙하 지형을 남겨놓으려면 적어두고 빙하가 700m 이상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산 위에 700m요? 저 산 위에 700m요? 그럼 얼마나 또 무거워요. 산 위로 700m요? 그게 깨져나가야지 이런 빙하 지형을 남겨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추적했을 때 육지의 30%가 수백 리터의 빙하로. 덮였었던 적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시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빙하 시대. 네. 사실 빙하 시대의 흔적을 어떻게 볼 수 있지 했는데. 진짜 빙하 시대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상상해봐 여기가 다 막 엄청나게 여기가 그 격변. 맞죠? 격변이 그냥 막 휘무라치고 막 어? CD를 좀 심어주세요 이렇게 막 얼음. 700m 얼음. 우리 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물 속에 있나요? 그렇지 그렇지. 자기 이거 뽑고. 이미 저기 우리 LA까지 갔어. 대단하네 진짜. 우리가 성경적 역사를 쭉 배웠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상세기 일장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영어로 유니버셔라는 사건. 노아홍수는 전 지구적인 사건이에요. 글로벌한 사건. 그런데 아무리 노아홍수가 커도 상세기 일장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빙하였을 때는 우리가 광역적 사건이라고 해요. 위조 나요. 위조 나요. 전 지구는 아니래도 노아홍수 때 만들어진 지형들을 변형시킨 사건. 그런데 빙하 시대가 노아홍수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노아홍수는 이것보다 호시 컸으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홍수 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역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노컬. 그러니까 그런 홍수가 나도 견형은 조금 시켜도 빙하 시대를 대신할 수 없는 거죠. 매워. 매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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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주무셨어요? 전 너무 잘 졌습니다. 어제 여행이 너무 재미있어서 저희 너무 신났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오늘은 주로 화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우,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문화관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황 교수님, 우리나라는 빙하기에 한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빙하기가 없었나요? 아니요, 그 영향은 다 받았죠. 영향은 다 받았죠? 받았는데 같은 위도상에서도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습니다. 아, 같은 위도상에도요? 그걸 가지고 거꾸로 당시의 해류 또는 바람의 방향이 어디였는지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었다면 빙하 지형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눈을 다 내리고 해서 내리고 왔기 때문에 빙하 지형을 만들만한 눈이 쌓이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하지만 빙하기에는 모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영향권은 다 들어왔죠. 드디어 이제 이미 우리가 문화관에 들어온 겁니다. 아, 여기요? 문화구 같지 않죠. 너무나 커서. 춥다, 그중에. 은근, 약간. 여기 거의 2,000m 올라왔으니까. 2,000m요? 네, 어떤 숙소보다는 많이 춥죠. 네. 혹시 칼데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칼데라? 칼데라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분화구, 분화구를 칼데라라고 합니다. 우리 백두산, 천지, 칼데라입니다. 칼데라는 어떤 거예요, 움푹? 파여있습니다. 파여있죠. 파여있어요. 왜 파여있냐면 화산 폭발이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순간적으로 안에가 어떻게 되나요? 비게 되겠죠. 그러므로 함몰에 의해서 이렇게 움푹 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칼데라라고 합니다. 롱밸리 칼데라라고 여기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우리 어제 혹시 얘기 나눴던 기온을 낮게 만드는 원인. 네. 화산 폭발 얘기했잖아요. 네네네네. 내가 빙하세를 일으켰던 화산 폭발의 분화구. 아. 안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여기가. 직경이 30km인데 한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이겠죠, 네. 그럼 지금 여기 자동차가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도 이분들이 모를 정도로 이 분화구가 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 분화구 안에다가 뚫어져요. 분화구 안에만 뚫어져요. 아. 그래서 여기가 워낙 유명한 분화구이기 때문에 지질학자들이 여기가 분화구입니다. 라고.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중심이 보이죠? 네. 분화구. 네. 이게 터져서 택사스까지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바로 세일인테일랜드 화산 폭발의 2,500배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와. 이 뒤쪽에 보면 고래등처럼 이렇게 언덕이 보이죠? 네네네. 보이세요? 고래등처럼 언덕. 요 앞에. 요게 바로 모레인이라고 하는 빙화 지형이에요. 네. 모레인. 모래가 있는데 손가락으로 긁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럼 언덕이 생기겠죠. 네네네. 그리고 또 이쪽도 밀린 곳에서 언덕이 생기겠죠. 네네네. 저 골짜기에서 빙화가 쓸려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면서 어떻게. 아 이렇게. 흙들을 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언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언덕이 바로 빙화죠. 모레인입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보면 둥그렇게 움푹 파인 거 보이죠? 네네네. 파였어요. 네. 이게 바로 설크입니다. 네네네. 둥그러타야 하는 설크. 본고. 또 하나 이쪽 보면 능선이 날카롭죠. 네네네. 이게 어려운 용어인데 지령산능. 네네네. 에레떼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빙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이 위에 적어도 수백 미터의 빙화가 덮여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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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쪽 사람들하고 비슷했다는 얘기가 있다고요. 아 그렇죠. 움직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시아인하고 아메리칸 인디언들. 네네. 그게 공통점이 있다고.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빙하기가 오면서 바다가 얼고 해서 더 사람들이 군리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왕래가 어려웠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안 되었네요. 네 넘어갈 수 있었어요. 어머거든. 되게 신기하네. 그러면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그러니까 빙하시대 때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네. 날씨가 안 좋았을 텐데 어떤 많은 지역에. 그런데 어디는 눈이 안 내리고 오히려 비가 내리게 돼 있습니다. 어딜까요. 적도 부분은 아닐까요. 적도는 눈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북반구 남반구 고의도 지역에도 어디는 눈이 내려도 어디는 비가 내렸을 거예요. 어딜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빙하시대 내내 어디는 따뜻했죠. 화산 폭발하던데. 그렇죠. 증발이 일어나서 눈이 내렸으니까 바닷물하고 가까운 데는 어땠을까요. 짤 수 있겠죠. 그럼요. 그래서 바닷가에는 빙하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다 드러났으니까 버릇이 있었죠. 이렇게 바닷가에 올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예요. 새로운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직접 촬영을 하시네. 어. 이야. 이리 이리 이리. 우와. 이야. 우와. 우와가 계속 나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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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대단하죠. 네. 우와. 여기 오신 곳 이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여기 오엔스 리버 골즈입니다. 오엔스. 뿅진 얘기를 했잖아요. 골즈란 말은 캐니언. 협곡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 오엔스 리버 협곡. 소위 말해서 캘리포니아의 그랜 캐니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서 있는 이곳이 다 이게 화산지예요. 응외암이에요. 이게 아. 아. 저 절벽들도 다네요. 다요. 절벽 다네요. 보면 균열이 이렇게 수직으로 가 있는 것도 있고. 방사상으로 이렇게 균열이 가 있는 거 보이죠. 뭐가 딱 던져서 깨진 것처럼. 왜 그러냐면. 화산재가 쌓였을 때는 뜨거웠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모든 물질은 뜨거웠다 식으면. 물을 제외하고는 다 수축이 일어납니다. 네. 그 수축이 일어나는 것이 수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방사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이거는 왜. 아 이거는. 금 피하려고 오시나요? 금 피. 여기. 금강이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 금이 있다라 소문이. 금이 있다라 소문이. 금이 있다라 소문이. 저의 지지락들을 상징하는 신볼이다 그러면 햄머를 씁니다. 아. 왜냐하면 지지락께서는 돌을 볼 때. 겉에 있는 모습을 보려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안을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응애암을 깨보겠습니다. 네네네. 깨면은. 이게 응애암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런. 컬러가 약간. 살색으로 보이는 것들 있죠. 네네네. 이걸 한번. 색상이 살짝.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쏙 들어가죠. 어머 이거 돌이 아니라. 그래야 돼. 우리 저 뭐지 시리얼. 뭐 같잖아요. 숙숙숙 눌리면서 막 가루가 나오는데. 부석입니다. 부석. 이 안에 부석 조각들도 막 들어있는 거예요. 이쪽하고 저쪽은 어떻던 것 같아요. 붙었던 것 같죠. 네. 아 붙었다가 이렇게 떨어진. 붙었다가 여기가 터진 거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겠는데. 이 뒤에 우리가 어딜 보고 내려왔냐 하면. 롱밸리 칼데라. 네네네. 그 분화구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전체 제가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형이 다 만들어졌겠죠. 노하우 수기 때. 네네네. 근데 여기 화산 폭발했겠죠. 네네네. 화산재가 어마어마하게 터졌겠죠. 네네. 저 저 텍사스까지. 아 텍사스. 맥도날드라고. 아니 아니 아니. 배고파요? 아니요. 텍사스까지 날아간 겁니다. 네네네. 화산재가 위에 떴겠죠. 네네네. 복사 에너지를 차단했겠죠. 네네네. 그리고 수변 사막 때 그 따뜻한 바닷물하고 만나가지고. 네네네. 뭐가 내렸을까. 눈은 내린 겁니다. 네네네. 어마어마하게. 네. 그다음에 그 눈들이 쌓였다가. 위에 있는 화산재가 다 거치고. 원래 우리 지금의 온도가 되면서 녹기 시작했겠죠. 녹으면서 시에라 네바다에 있는 눈들. 쓸려내렸겠죠. 내리면서 아까부터 분화하고 있잖아요. 그 속으로 거기를 계속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쳤던 거예요 계속. 물들이. 넘치고 넘치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빵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저쪽에서 터져가지고 균열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협곡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협곡도 그러니까 뭐의 흔적이냐 하면 빙하시대 해빙. 해빙 때 거대한 호수가 터진 흔적인 거예요. 네.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와. 그게 얼마나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는 빙하시대가 요셉 때까지 갔다고 보거든요. 요셉 때까지. 일반적으로. 그러면 상상할 수 있죠. 성경적인 역사로. 지금 2000년 2000년 전 한 4000년 전. 4000년 전. 4000년 전. 이야. 1000년 전. 어떤 물에 고개었길래 얘네가 견디지 못해 이렇게 갈라졌어. 오늘날 일어난 자연 과정으로 만들어진 협곡이 아니에요. 시간이 만들 수 없어요. 맞습니다. 격변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늘 세월의 흔적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걸. 네. 세월이 아니라 격변. 격변의 흔적. 네. 근데 그건 사실 있기는 하죠. 왜 바닷가에 오면 해풍 때문에 약간 변하고 이러는. 그런 건 당연히 있는 거군요. 그러면 창세기 일장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노아홍수는 전 지구적인 사건. 빙하시대는 광역적인 사건. 지구 전체는 아니어도. 굉장히 넓은 지역. 오늘날 일어난 사건도 있어요. 지역적인 사건.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지역적인 사건이. 빙하시대나 노아홍수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너무 작은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납니다 진짜. 다음 스팟이 온천. 그러면 저는 내려놓고. 저희가 다 온천수여서. 물이 뜨거우니까. 어머 물고기다. 어머. 물고기가 쓴다는 건.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깨끗한 것 같다. 와우. 노아홍수 때 물고기도 다 죽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아무리 높아도. 오지마. n. 온화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빙하시대는 대체. 왜 오게 된 걸까. 그런데 왜 또. 뭐 다 해볼 텐데. 나? 나는 늘 잘못해. 난 에브리데이의 잘못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